당진시 침해 극복의 날 공연은 총 4번으로 차량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드라이빙 시어터로 진행되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다양한 전통 공연을 비대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심내혈관 예방관리주간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란 고혈압과 당뇨병,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말하는데요. 당진 시민, 특히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20세에서 50세의 시민이라면 레드서클 캠페인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에 현대무용 유랑이 찾아옵니다. 공연 유랑은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 끈질긴 생명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한국 대표의 현대무용단과 함께 문화치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립도서관에서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도서관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북콘서트와 온라인 특강,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되는데요. 다가오는 가을, 당진시립도서관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진시립도서관